지난달 15일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미량 한국카본 공장에서 사고 일주일 만에 또 협력업체 노동자가 크게 다쳤습니다. 지난달 22일 오후 밀양시 상남면 한국카본 이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환풍기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다 왼쪽 어깨를 크게 다쳐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어깨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.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두 사고 모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만큼 한국카본을 처벌해달라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